여러분 얼마 전 채취pt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에 유료가입이 막혔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기능이 엄청나게 추가되고 이미지까지 만들어진다고 해서 결제해가지고 써보려고 했는데 유료가입이 막혀서 안타깝게 3.5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회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 유료플랜 구입을 이미 했고요 여러분들도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막히기 전에 빨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채취pt에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무료계정이 있으실 거예요 무료계정으로 현재 무료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두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무료계정은 업그레이드가 지금 안되죠 Sign up for waitlist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가입하려면 위쪽에 있는 링크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새 탭을 여세요 그 상태에서 주소를 바꿔줍니다 Invite slash accepted로 바꿔서 엔터를 눌러주면 자 결제화면이 뜨죠 여기에서 결제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결제가 됩니다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래쪽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구매합니다를 클릭을 해주시고 사업자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가격이 22달러에서 부가가치세가 빠진 20달러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채채피티 4.0을 지금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 언제 막힐지 모르니까 이 영상 보신 분들 바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언제 열릴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